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면수미입니다 이번에 핫스톤 새로운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2022년을 맞아 핫스톤 e스포츠가 진화합니다 짜잔 2022년을 맞아 핫스톤 e스포츠팀은 핫스톤 대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세계에 걸친 훌륭한 커뮤니티를 지지하기 위한 방법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오 재밌겠네요 2020에는 수많은 컨텐츠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랜드마스터 4명 중국에서 4명 마스터즈 투어에서 8명 총 16인이 참가합니다 총상금 얼마야? 마스터즈 투어에서 150만 돌라 얼마야? 15억? 토탈 300만 돌라 30억? 미친 아 이거는 정규야? 아 그러네 자 전장 등급전 경쟁 생태계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신규 전장 로비 레전드를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2022년 전반에 걸쳐 총상금 미화 50만 돌라 아 왜 500만 돌라 해줘 아니 전규는 300만 돌라는데 왜 전장은 50만이냐 전장이 더 인기 많으니까 전장 500만으로 해줘라 아 솔직히 지금 전장이 전규보다 인기 많잖아 그러면은 전장을 500만으로 하고 전규를 300만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자 1회성 이벤트가 여러차 열립니다 총상금 그럼 그쵸? 2022년 전체의 50만인거겠지? 2022년 전반에 걸쳐 총상금 50만이니까 그쵸? 50만을 농개가지고 이렇게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되겠지? 로비 레전드는 새로운 전장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실현할 기회며 한 해 동안 방송을 더욱더 즐겁게 만들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일단은 렉만 안걸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비 레전드는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국 등 최상위 선수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1일차는 그룹 경기로 매치마다 최종 순위에 따른 포인트가 주어지고 각 그룹 최상위 선수는 2일차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정확한 이벤트 날짜가 오? 아직까지는 이런걸 할거긴 할건데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구체적인 기획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올해 전장 대회에 50만 달러를 태우자 근데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좋네요 이런거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핫스톤을 저도 이제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명이잖아 솔직히 핫스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거의 한 8년? 9년? 나온지 이제 한 8년 정도 됐나? 근데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고 그 기회도 되게 전성기도 있었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요새 이게 카드게임의 어떤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되기도 했고 너무 센 카드들 소위 말하는 카드의 인플레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서 나오는 카드들이 옛날 오리지널 카드에 비해 너무 센거야 패치를 한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 새로운 카드가 나와야 좋아야 새로운 카드를 쓸거 아니야 그러다보니까 운적인 요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더 심해졌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사기치는 게임이 돼버렸고 옛날에 어떤 수싸움이나 머리싸움보다는 그냥 누가 더 손패를 모아서 사기치나 이런 느낌이 돼버려서 재미가 좀 떨어졌어요 운빨게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운빨이었는데 한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뭐 박사범 나올 때 나이사로 카운터를 치고 나이사를 사슬로 잡고 이런 분별을 하고 카운팅을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럴 여유가 없어 그냥 나오는 대로 내지 않으면 그냥 밀려서 저버려 그래버려가지고 조금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규전이 좀 많이 이제 너무 그런 쪽으로 이제 심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양한 용병단도 내고 용병단이 이렇게 좀 반응이 좋진 않지만 뭐 결투 그 다음에 전장 이런 새로운 걸 시도를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중에서 인기가 많은 전장 같은 경우는 대회를 또 열어줌으로 인해서 패치도 자주 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유도한다는 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되게 고무적이고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죠 뭐 해서 잘 되면 당연히 노려볼 수도 있지만 내년에 제 나이가 이제 마흔입니다 어... 대회에 올인해서 열정을 태우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선수모드를 하다보면 방송에서도 맨날 첫날 전장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점수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좀 예민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뭐 이러다가 또 갑자기 잘 돼가지고 전장 등수 높고 이러면 하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내년에 있을 2022년 전장 어... 또 재밌게 즐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에는 전장 세계 챔피언 철면수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장의 이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